감사장, 시마을 사랑나눔 봉사대상 김원주 귀하께서는 시마을 사랑나눔 봉사회 회원으로 지난 1년 동안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시마을을 대표하여 진심을 다해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마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시마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영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시마을 사랑나눔 봉사대상 전영남 귀하께서는 시마을 사랑나눔 봉사회 회원으로 지난 1년 동안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시마을을 대표하여 진심을 다해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마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시마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인사하시고 사진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